레미디 멈춰버린 심장을 뛰게 해 레미디 오케이 뭐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뭐 이기자신이 있습니까? 물론 제시어들은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로 오케이 오케이 푸드 그리고 또 MC 찬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찬스는 팀당 단 한 번 MC가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써도 있네요 네 그냥 고민하겠습니다 아 이게 멀티가 아니에요 멀티? 가위라이브에서 진사랑 MC 찬스 쓰기로 하죠 이 찬스는 팀원 누군가가 제시어를 보기 전에 사용하겠다고 먼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더더욱 쓸 일 없겠네요 아 무슨 무조건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거 같아서 무조건 한 번씩 꼭 써야 됩니다 아 유나 형이 손으로 그려도 못 알아볼 거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아메리카노 끼워갔나요? 아메리카노 미국이잖아 저거 아아 박민정 아메리카노 정답 야 나 형 그림 잘 그렸다 와 아메리카노 다시 한 번 보여줘 와 아메리카노 야 이 형 센스 있네 와 맞아 주니 형 센스가 있어 근데 그런 거에 제가 기가 막히죠 네 자 그러면 저쪽이 지고 있으니까 저쪽부터 하긴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A안과 B안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? A안이요 A안이요? 네 그렇다면 이쪽은 자연스럽게 B안 이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정말 최고의 MC야 너무 자연스러워 그렇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가주죠 오케이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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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한 번 하나 더 그려야 하니까 네가 먼저 그려야 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못 그려야 해 야 입으로 그리는데 누가 그리는 게 중요하겠냐? 자 준비 됐어요 오케이 이러면 그려져요? 한 번 불어봐 한 번 불어봐 우와 너무 어려워 아이스크림 아유 잘 그린다 너무 잘 그렸는데 저거 딱 봐도 그건데? 고구마 찜 저희 모자 하트인가요? 팥빙수 팥빙수 땡 뜨거워 뜨거워 호빵 오케이 닭토리탕 땡 닭 치킨 땡 진짜 잘 그린건데 팥빙수 땡 악인데 저거? 찜닭 정답 정답 자 다음 사람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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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너였어 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찬스 꼭 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바로 남준씨 생각보다 조절이 안 돼요 형 남준씨 뭐하세요? 시간 가고 있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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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 짓이야? 뭐하는 짓이야 나왔습니다 뭐하는 짓 스케치부터 덕분에 찍고요 아 이게 뭐야? 자 자 정우씨 빨리 가서 앉으세요 괜찮아 내가 갈게 자 바로 들어갑니다 남준씨 자 남준씨 차분하게 차분하게 남준씨 차분하게 그 옆에 걸면 돼 왜 부셨는데 아니 왜 아 부서졌어 들어갔어요 남준씨 들고 그리세요 남준씨 들고 그려요 그냥 자 다 하지마 남준아 야 들고 그려 들고 남준아 들고 그리세요 간다 간다 빨리 가 정우야 시간이 없어 지금 너 때문에 없잖아 형 때문에 없어요 형 때문에 자 다음 문제 치셔 좋습니다 아 좋았어요? 뭐야 나도 맞춰볼까 저거 맥란전 떡볶이 떡볶이 주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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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주먹밥 네 뭐야 떡볶이 떡볶이 정답 오 진짜? 자 다음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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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어 빨리 봐요 형 빨리 봐요 아 오케이 이거 이준영 주는 거지? 네 여러분 제 찬스 짜야 됩니다 햄버거 정답 진짜 천재 아니야? 제이킹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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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통화 통화 아 왜 왜 또 뭐 야 야 아 자 뭐야 뭔데 뭔데 저거 어떻게 맞춰 이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PC방에 자주 가신 분들이 알 수 있어요 떡꼬치 아 소떡 딱 소떡 소떡이네 떡꼬치 정답 소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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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제 찬스 써야 됩니다 자 진영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맨 마지막 아냐 다 줄게 어 맨 마지막이다 찐 찬스 투 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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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찐 찐 찐 찐 찐 찐찐 찐 찐 찐러 Officer 잠시만 entra와 남장아 들어와 들어와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남진이 못 마신다 ODT 자 자 looked at him 좋은데 주여 가자 궁궁궁아 뭐야 이게 워난만전 청정 우와 뭐 뭐 라고 해요 형 비카소에요? 다 맞췄다 다 맞췄다 궁자 하나 더 있다. 일곱 개다. 왜? 왜? 내가 봤어. 내가 봤어. 내가 봤어. 내가 봤어. 빨리 들어가 있어. 왜? 문재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. 그만 있어. 문재가 왜 일곱 개야? 초록색이야? 초록색인가 보네. 뭐야 이게? 저걸 이렇게. 군고구마. 땡. 상추. 땡. 뭐하는지. 땡. 뭐야 이게. 똥 물어. 뭐냐고 저기. 다시 할게요. 다시 할게요. 다시 차분하게. 시간을 흘러가고 있고요. 우리에게 좀 유리하고 있어요. 똥봉기. 네. 오빠. 여러분. 30초. 30초. 삼각기 뭐지? 형이 그게 최대에요? 형 그게 세상입니까? 뭐 하나 더 있는데 사이드가 있나 봐. 진짜가? 창문. 창문. 창문이 나. 십자군전제. 세곱 넷. 라인 넷. 라인 넷. 라인 넷. 라인 넷. 떡볶기랑 뭐가 달라져요? 여기 색을 잘 골라야 돼요. 그러니까. 떡볶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까 그랬는데. 자 끝나는데요. 사실 30초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. 자 끝. 짧게 해서. 알겠습니다. 이번의 정답은. 나도 궁금해. 파전이었습니다. 아 이거 이거 어렵다. 밧전자인데. 하하하. 이게 한 채. 저걸 보고 밧전을 떠올리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 고맙습니다. 자 오케이. 다들 첫 문제가. 자 이렇게 들어온다. 강력이네요. 지민아. 지민아 이럴 수 있지? 오케이. 지민씨 준비됐습니까? 예. 기합 소리 한번 넣어주시죠. 오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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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젖팀과 달리 분위기가 좋군요. 아 그렇군요. 좋습니다.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. 시작. 와. 못 봤어. 야 이거 어떻게 할까? 아 나 못 봤다니까 뭔데. 뭐야. 토스트. 전자레인지. 랜드. 스테이크. 땡. 되게 맛있잖아요. 이거 좋아하잖아. 이거는 못 맞출 수가 없지. 근데. 변경 문제 못 봤잖아요. 뭐랑 플러스라고. 삼각김밥. 오. 오. 짝. 주먹밥. 오.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. 김밥. 오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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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름 열심히 한 건데. 뭐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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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난 허기 형이 더 기대가 된다. 여러분들. 그. 그. 김석진 팀. 남준 씨 하이파이브 좀 쳐주시죠. 김석진 팀. 김석진 팀. 석진 팀입니다. 석진 팀입니다. 석진 팀이니까 죄송합니다. 그게 뭐야. 그 네모가. 저 양배추야. 양배추인데. 그. 양배추랑 싸먹는. 뭐야 저게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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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. 하나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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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슈 접근하면 어려운데요. 아 이런 건 어렵죠. 아 이런 건 어려운데요. 비커. 차분하게 해. 차분하게 유사. 태영아 시간 있어. 라면. 지금 지금. 키 주고 먹고 예술을 하고 있죠. 역시. 오늘 오늘 완전히 예술인이잖아. 생선구이. 야 지금 되게 잘 어울린다. 라면. 땡. 조개. 조개탕. 땡. 아 그. 라면. 조개구이. 땡. 뭐에요 조개. 땡. 키조개. 조개구이. 아니. 여기 둘이 똑같은 거. 너무 쉬운다고 했는데. 저 뜨거. 김이 뭐랑 뭐랑 나는데. 괜찮아 태영아. 다시 그려 다시 그려. 새로운 방식을 적고. 다시 그려봐. 조개. 조개 말고 다른 거에 힌트를 줘봐. 결규. 조개까지는 알겠어. 어 이게 뭐죠. 어. 벼락인가요. 벼락. 이게 뭐죠. 미역. 예술이네요. 어. 적당히 해야지. 형매. 형매 들어가겠습니다. 아. 야 나. 야 나 못해보고 끝나는 거 아니야? 이거. 불을 사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. 이걸 표현을 못해. 야 야 야. 그냥. 잘못 그린 거야. 역시 그의 예술세계. 이거는 잘못 그렸어요. 아니야 저거. 화로. 조개화로구이? 땡이라고요. 이거 진짜. 아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니까.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자주 먹던 겁니다. 우리가 잘 안 먹던 게 있었나요? 당연히 그렇게 하네요. 면이네 면. 면인데 뭐야. 그게 뭐니야? 아 태영씨. 해물 라면? 태영씨. 이것 따로 이것 따로. 내가 주면 그걸 그렸다.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렸다.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. 젓가락 칼. 뭐예요? 젓가락 칼? 뭐야? 아 칼. 칼국수야? 정답. 와우.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. 저는 칼부터 그렸습니다. 그래. 일단 박살 났습니다. 들고 그리세요. 자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냥 그래. 그래. 보여줘. 맞아 맞아. 미안하다. 야. 야. 10초 추가해주세요. 부어. 방금 입으로 말한 거 같은데요? 아니 이거 쉬워. 내가 이거 다 뽑아야지. 이거 모르면 진짜. 10초 추가해주세요. 말이 있어? 고등어구이. 네. 땡. 붕어. 붕어빵. 붕어빵. 자 여러분 할 거예요? 형, 형, 이동해. 지혜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차는 사람 써야 돼. 자, 갑시다. 오케이. 자. 우와, 이건 진짜. 아, 이거 진짜. 나름 잘 그렸는데? 상어, 진우머리, 진우머리. 야, 이거 지금 지금. 찹스피. 오, 오케이. 빨리, 빨리, 형. 지민, 빨리, 빨리, 빨리. 표시가 없어, 빨리. 저는 그 아까 혀슬 호비랑 진이 그린 거 좀 보려고 끝났는데 계속... 일어났어요. 와우와우 와우와우 어제 너무 길더라. 난 딱 보쌈 보정 보정 보정을 잘 알았네. 보쌈이 조금... 보쌈이 좀 어렵긴 했어요? 보쌈이 어렵습니다. 아니 국수를 어떻게 표현하지? 칼 먼저 그렸어야지. 칼 먼저 그린 거, 뜨거운 거 그렸으면 칼국수 그거. 네, 아쉽습니다, 여러분. 야, 우리 오늘 밥 못 먹겠다. 아, 설마 우리 네 그릇이야? 아, 배부른데 벌써 어떡하지? 그러면 이번에는 칭찜김띠의 승리로 자기를 뒤집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, 감사합니다.